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 너무 춥죠 감기 조심하시구요 며칠 전에 데려온 식물 몇가지를 좀 소개하면서 월동운도 좀 알아봤습니다 야생화 친구들 농원에서 데려온 헵시바 3만원에 판매하는 거구요 겨울에 피는 꽃이랍니다 꽃도 예쁘고 향기에 반해서 데려왔는데요 꽃향기는 자스민향과 라일락향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거실에 놓았더니 향기가 너무 좋아서 베란다에 안 놓고 거실에 두고 이렇게 키우게 되었는데요 우리 집에 와서 불은 한번 주었구요 꽃은 멀리서 봤을 때 수구꽃과 비슷하기도 하구요 그렇지만 약간 잎들이 달라요 더 예뻐 보입니다 월동은 10도 이상에서 유지하면 안전하구요 연분홍색이어서 참 예쁩니다 꽃송이가 좀 무거워서 가지가 늘어져 있어서 급한대로 일회용 수저로 지지대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좀 안전하게 보이죠 키우는 방법 영상은 조만간에 올려 볼게요 레드키스 백운이야 4천원이구요 꽃도 귀엽고 앙증맞지만 잎이 화려하고 예뻐서 꽃이 없어도 이 한겨울에 보기에는 참 좋은 식물입니다 이건 이레야 생화에서 데려온 가넷사랑초 3천원이구요 잎이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더라구요 지금은 푸르딩딩 하지만 물 좀 잘 들게 해야 되겠습니다 꽃도 참 귀엽고 예쁜 모습이죠 꽃대가 계속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건 예빛 플라워 아울렛에서 데려온 벌레잡이 제비꽃 한 포트에 3천6백원이구요 두 포트 데려왔습니다 모아 심어져 있으면서 꽃이 만바라였을 때는 너무너무 예뻐서 합식하여 키워보고 싶어서 또 몇 포트 있는데도 두 포트 데려왔는데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꽃대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동은 10도 이상에서 월동하여야 이렇게 꽃도 펴주구요 꽃이 만개하였을 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몇개는 안되지만 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잘 키워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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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